오쟁이를 졌다의 유래. 남편은 어리석고 처는 야가서 이웃 남자와 몰래 정을 통한 지 이미 오래였다. 하루는 이 어리석은 남편과 야근 처가 함께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다. 이웃 남자가 오쟁이를 치고 밭가에 서서 어리석은 남자에게 말했다. 아무리 당신 처이기는 하나 어찌 감히 밭고랑 사이에서 방사를 하는가 하고 나무랐다. 그 어리석은 남자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. 나는 본래부터 그런 일을 한 바가 없다. 어째서 그런 말을 하는가 나를 믿지 못한다면 내가 밭을 메겠으니 당신은 내 오쟁이를 치고 밭가에 서서 한번 봐라. 이 말에 어리석은 남자가 오쟁이를 치고 서 있는데 이웃 남자가 그의 처를 밭고랑 사이에서 간통하였다. 그 어리석은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. 당신의 말이 맞기는 맞았지만 상쾌하지는 않구나. 오쟁이란 지프로 만든 작은 곡식을 담는 그릇입니다. 오쟁이 지다라는 말은 자기의 처가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하다라는 뜻입니다.